여러분, 오늘 앗송팬 즐길 준비되셨나요? 네! 네,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정말 많이 그리웠습니다. 여기 현장에 직접 오시지 못한 분들도 지금 유튜브 아시아성 페스티벌 공식 유튜브와 아리랑TV, K-POP으로도 온라인 생중계되고 있으니 안방 1열에서 가족과 또 친구와 연인과 함께 즐겨줄 수 있습니다. Welcome to the 2022 Asia Song Festival. We're greeting you again with a face-to-face concert in three years. Wow, to our international fans who are watching this live through the official Asia Song Festival YouTube channel and the ArirangTV, K-POP, please stay with us until the end of the festival. 네, 좋습니다. 아시아성 페스티벌 3년 만에 돌아온 우리들의 축제이니 오늘 모두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대신!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우리 관객분들도 준비되셨나요?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감사해요,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정말 많은 아시아 음악 팬들과 함께하는 2022 Asia Song Festival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대망의 첫 무대를 열어줄 분들은 누구인가요? 네,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곳이죠. 한국인들의 피출, 고려인들이 있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민속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세계적 수상 경력을 가진 글로벌 밴드, 카자흐스탄 민속악기 연주팀 투란 앙상블의 무대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네, 너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다 같이 외칠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오픈요어라고 하면은 다 같이 아시아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please shout it out with us together. When we shout open your, you guys say 아시아, alright? 네! 네, 그러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Open your 아시아! 좋습니다. 본방 때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자,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Open your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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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